김건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 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27명의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움 서울시장, 박완수 경남지사,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, 윤상연, 윤한웅, 박대출 나경원,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다수였고 야권에서도 이준석, 이현주 의원과 김두관, 여영국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.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용 여론조사는 물론 후보자 참고용 자체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며 자신과 거래한 정치인 명단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력 정신을 포함해 30명 이상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. 강예경 씨는 이 명단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명태균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바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고 안철수 의원도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농단 의혹이라며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에 올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말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은 10년 전쯤 도의원할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번 맡긴 기억이 있다면 이걸 두고 리스트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나면 안정은 거고 리스트 continent вид 한번 오고 이거는 멘트−아리트 살걸 모르고 보인다 redundantly 트러븐팀이 졸업เป emotion